첫 번째 친구는 너! 안녕! 안녕! 짱구의 뒤통수도 볼록하고, 입도 볼록. 짱구는 못 말려 팝업 캔디! 비닐을 벗겨보겠습니다. 옆에 버튼을 누르면? 와! 사탕이 있네! 오, 맛있겠다. 딸기는 나중에 또 먹어야지, 보관. 한 시간 뒤에 또 먹어야지. 자, 그 다음 친구는 츄파츄! 오픈! 눌러줘요. 으쌰! 딸기맛 사탕과 공룡! 오! 12개의 펜탑! 이 친구들 중에서 우리는 이 친구가 나왔네요. 앞모습! 뿔도 달렸고, 코에도 뿔이 있고. 어머, 예뻐라. 이 밑에는 구멍이 나있어요. 키워져요. 짜라란! 예쁘다. 츄파츄스 사탕도 먹어볼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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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우리 짬뽀 사탕 다 먹으면 츄파츄스, 보호가 딱 되네. 오호. 우리 공룡친구가 선택한 다음 친구로 바로 너, 너! 나랑지와 고양이! 먼저 고양이 친구, 눈도 있고요, 코도 있어요, 귀도 있고요. 꼬리, 다리. 땡기면, 볼펜! 자 이번에는 바람쥐 친구 꼬리가 오동통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이 작아요 바람쥐 친구는 꼬리에 절개선이 생겨볼까요? 바람쥐 얼굴팬이네 바람쥐가 마음을 전해요 자 그 다음 친구는 우리 고양이 친구가 골라줬어요 피카츄 포켓몬 서프라이즈 마이 키링 송송하네 동그란 캔디 30종의 키링을 모아보세요 여기서 누가 나올지 저프라이즈 마이 키링 얘도 다람쥐 같은데? 다람쥐 반가워 요싱리스였네 요싱리스 마음에 썩뜨네요 자 그 다음 친구 포켓몬 컬렉션 키링 달콤 젤리빙 피카츄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네요 뜯어봅시 짠 노란사탕 맛있겠다 무슨 맛일까? 상큼한 레몬맛 그리고 키링 오 예뻐 키링 자 설명서 해볼게요 이 많은 키링 중에서 가방 고리가 달린 키링이 나왔어요 피카츄와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있네요 와 여기서 유일하게 가방 고리가 달린 키링이 나왔어요 오예 반가워 옥토넛이 친구를 볼게요 옆모습 뒷모습 오우 와 예쁘다 밑에 바퀴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엥진소리가 울음파네 토니카 버스 같은데 우와 정답 우와 파란색 버스에요 진짜 감상하게 된다 엄마 안에 자석도 보이고 위에 이렇게 에어컨 부분 밖에도 튼튼히 잘 달려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땡큐 포 왓칭 좋아요 라이크 꾸욱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꾸욱 다음에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 bye bye Bye